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 아이고 오늘 부장님이 나랑 오늘 한잔 하자는 거 내가 간신히 뿌리쳤네 아 오늘 여보한테 칭찬받겠는걸 술을 안 먹어서 말이야 어? 저건 뭐야? 아니 지금 밤 9시인데 지금 어?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안 오고 있는거지 저기서 아 어쨌든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네 아 아빠 왔다 여보 왔어? 어이 형 왔어 야 태태가 오늘 잘 지냈니? 아니 형을 보니까 잘 못 지낼 거 같은데 야 태태가 어쨌든 너도 빨리 취업해야지 말이야 어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어? 형이 그런 소리 하니까 잘 못 지낼 거 같았어 왠지 아 여보 어 오늘 별일 없었고 뭐 딱히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어? 지금 몇시지? 아유 세탁기 다 돌아갔겠네 나 빨래계를 올라가 볼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? 어 잠깐만 어? 오늘 어? 던전의 파이터 레이드 하는 날이잖아 빨리 올라가야 돼 어이 형 아니 그 악마의 게임 던파로 하더니 어이 형 아우 이루야 어? 아빠가 어 오늘 어 출근해 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어? 너무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말이야 어 응 응 아빠 어깨 좀 주물어줘 응 안 돼 안 돼 안 돼 web 왜왜뫗왜왜왜왜왜q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한 번 안 된대서 그래? 하하여 이거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iam 사이 형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우리 이쁜 딸이 다리를 주물렀으면 좋겠는데 피로가 쫙 풀릴 것 같은데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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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빠 발 좀 주물러달라니까 발이 좀 아빠라 냄새나 아빠 발 냄새만 안 났어도 주물러줬지 왜 우리 애들은 왜 우리 엄마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요로야 그러면 말이야 아빠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왔는데 물 한 잔 주면 되겠지 물 한 잔만 떠줄래 아빠라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딸내믹들 시켜먹고 싶어 아니 난 그냥 우리 딸한테 물 한 잔 먹고 싶은 것 뿐이지 떠나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떠나줄 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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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이 떠나주는 이 물이 제일 맛있는 법이지 고맙단다 따라와요 우리 딸이 떠나주는 맛있는 물 한 잔 해볼까 우리 딸이 물이 왜 이렇게 쓰지 오늘 부장님이랑 한 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돌고 돌까 아아 어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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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한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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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 아 아 아 요로로가 주운 게 물이 아니었나 어? 어이 뭐야 이거 어? 아빠 우리 집이 좀 이상한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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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가 올라와서 잘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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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흑흑흑 흑으로 된 닭? 응? 닭이 흑이지 어? 근데 내가 왜 네 아빠야야 너 뭐하는 애야 형? 아 왜 그래 아빠 어떻게 해? 잘 모르겠어? 흑으로 된 것도 모자라서 말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네 아빠라고 어이구 이상하네 어이구 우리 집 우리 집은 왜 이래?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어이? 어이? 어이구여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야 어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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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 이상해 우리 집이 어? 여보? 여보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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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? 어? 여보가 여보 여보가 이상해 아이고 아이고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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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됐어 어? 어? 소울이라 하는 거야? 우리 집이 악마한테 지배되겠다 도망가야 돼 태태호 태태호 어? 어? 형 왜? 죽 elevate 네? 왜 그래? 태태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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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찌가 6개 저거 돼지잖아 어? 어어? inning 아야야 제모도 살려주세요 요괴들아 아 왜 그래 야 뭐 왜 떠오는거야 형 형 일어나 뭐하는거야 형 일어나 돼지 닭 왜 여보 꿈이었던건가 어 어 어 에이 형 뭐라는거야 왜그래 어디 아파 병원에 가야되나 어 여보는 아까 그 소였는데 소 넌 돼지였고 소 소 내가 요즘에 살이 쪘어도 돼지라니 아빠 좀 말이 심했다 꽃같은 아내한테 소 라니 아니 나 분명 요루루가 준 물을 먹고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 이상한게 보였는데 그게 뭐였지 도대체 어이 내가 취한거 같기도 하고 아 요리야 어디있는 물 줬는데 냉장고에 엄마가 어디 떠나온거 있잖아 어 어이 그건 물 아니야 물 아니야 그럼 뭔데 뭔데 그거 내가 어제 그 음 요리하다가 남은 소주를 어떻게 해야되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소주가 하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어 에 물병에다가 어 담가놓고 어 나중에 또 써먹어야겠다 소주를 이렇게 물병에 넣어서 어 됐다 냉장고에 넣고 어 나중에 요리할때 한번 더 소주를 써먹을 수 있겠구만 그게 그럼 물이 아니고 술이었단 말이야 아 아 어쩐지 내가 취한거 같다더니 아 아 아 아 술 냄새나요 형 아 아 아 이거 출근 어떻게 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상한극에서 나왔던 몬서 몬 있죠 진짜 재밌는 것들 진짜 많으니까 오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어 자 시험하고 어 거미 거미로 된 주민인데 아유 징그러워 야 이거 뭐야 징그러운데 날려버려 날려버려 자 다음 어 이건 닭으로 된 주민인데요 어 닭 몸통으로 하지 날려버려 날려버려 어 이거 뭐 핫도그 인데요 강아지인데 핫도그 뭐야 야 이거 한개 다 있어요 그리고 어 인간소다 인간소 오 싱그러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이런게 다 있니 자 그리고 이거 뭐죠 크리포인데 활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실화냐 오 이거 신기하다 우와 이런게 다 있네 자 그리고요 어 어떤게 있을까요 자 그리고 어 엄청 큰 닭 날라다니네 또 닭이 야 엄청 큰 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오 오징어인데 날라다니는 오징어다 우와 날라다니는 오징어도 있네 자 다음거도 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게 있을까요 또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을 든 돼지 꽃이 달려있는 돼지 그리고 어 주민 블레이즈 주민 블레이즈야 와 징그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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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기한데 자 그리고 어 어 어 엔더맨 능력이 있는 그거 같아요 그리고 크리포닭 야야야야 이거 터지 터지나 이거 터지나 터지네 터지네 터지는거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 이거 어 어 가스트 어 어 어 이거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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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어 이거 이상한 파란색 몬스터네요 자 이거는 돼지 인간이네요 야 이거 징그러운데 자 다음 어 어 스킬르톤과 돼지가 합친 거네요 불타네 불타네 뭐야 나는 돼지 그리고 그리고 이건 뭐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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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거네 나는 슬라임 나는 슬라임 어 토끼다리를 한 돼지네 신기하다 어 이건 뭐야 어 엔더맨인데 닭다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닭다리 맛있겠다 자 어 다음 어 이거 뭐죠? 어 양으로 된 블레이즈 어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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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 얘는? 전사인가요? 자 어 춤추는 춤추는 돼지 야 이거 싫어하냐 야 날려 오 오징어 가스트다 뚱뚱한 닭 아 귀여워 야 뭐야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춤추는 돼지 난? 아 소 소 소 소 춤추 소 귀여운데? 귀엽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야한거 아냐 야 이거 19세 아님? 야 날려 날려 저기로 안가 저기로 안가 자 그리고 이거 이거 하나 남아있네요 이거 오 말인데요 그냥 말 이게 뭐야 아 주민 소리를 내는 말인데요 오 신기한데요 열어볼까요 오 볼렘인데 흙이에요 이건 짱이죠 근데 흙이라서 한방이다 손으로 쳐도 한방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흙이라서 약해 아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엔더 드래곤의 주민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많은 몬스로 만나봤어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